오늘 출발 퀴즈 드림팀 카페에 왔습니다. 하린이 저 트리 앞에 있고요. 트리 앞에서 거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하린이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재미난 곳에 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눈곱! 하린이 눈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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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선물! 와 이거 선물 상자 이거 진짜 들어있나요? 아 가짜다 가짜다 자 가짜 선물 상자가 있고 와 트리가 정말 거대한 트리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린이 좋아요? 저기는 출발 퀴즈 드림팀 12월 16일에서부터 아니 3월 4일까지?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출발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거? 우와 하린이 안 봐봐봐 바카린 뭐야 이거 조심 아바만 넘어가 momentum 안 봐봐 peek 실 ripping 아 장애물 코스다 아 아 아파 넘어졌어 뭐야 이거 아 가짜 안녕 아 두 오 ettu 우와! 장애물 코스다! 아빠 넘어졌어! 뭐야 이거? 야! 가져가! 마카리 가져가! 우와! 이렇게 자기물이 많아 이거! 우와! 조심! 조심! 야! 가냐! 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더! 아! 같이 가냐! 야! 이렇게 많아! 어! 애기 왜 울어! 어! 애기! 애기 왜 울어! 어! 괜찮아! 아저씨랑 가자! 어! 천천히 가! 아저씨가 뒤에서 도와줄게! 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저씨가 뒤에서 도와줄게! 어! 이거! 어! 어! 천천히! 어! 자리나다! 토끼! 귀 뜯어먹는다! 바카리니! 귀가 없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곰 아냐! 곰! 곰 얼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왜 만났어! 왜 만났어! 말살이 나? 응! 뭐라구요? 어! 나중에! 어! 나중에! 어! 그래! 알았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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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빨간 Avengers 읍음! 그래! 눈을 이렇게 veget검아 저게! 그렇지 않겠어? еб Popeye왕이다! 왜 뺏어 먹어? 그걸! 응!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시험놨네! 바카리이 으으으으으 Все! 배기quis Hooz 수연이 너무 좋지? 봐봐, 도론가도 고수락 갖고 잡는다 안팠고 이런거 하고싶은 좋잖아 그치? 응 제가 고수마리 갖고 놀주라 수연 바카리니네